xsfm입니다. p-o-d-e-r-a 안녕하세요. 브로콜리 너마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속 좁은 여학생입니다. 이 곡을 처음 만들던 그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바이닐을 추천합니다. 뮤지션의 수익을 줄이며 만드는 묶음 상품이 없는 바이닐. 국내 대형 음원업체들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최고 74%의 아티스트 수익 배분. 만약 여러분이 바이닐에서 음악을 들으신다면 뮤지션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닐과 함께하세요. 내가 너에게 가슴 아픈 말을 했다면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야심작이에요. 심한 작품이에요. 이거 근데 엄청 길어요 정말. 한유정씨의 사연입니다. 네. 보시죠.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요파씨를 듣기 시작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강냉이를 드러낸 채 흐흐거리며 요파씨를 듣는데 익숙해진 30대 프리랜서 한유정입니다. 보통 30대가 강냉이 잘 안 하지 않나요? 한 40대 정도 돼야 강냉이 털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옥수수를 드시면서 들으시는 것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거겠죠? 튀기시면서. 전 4년째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요. 네. 소재. 수영. 그렇다면 뭐 마이클 펠프스의 이야기냐? 아닙니다. 원래 저녁반 수영만 다니고 있었는데. 요즘 낮에 할 일이 없어져서 오전 시간에 햇살 주부반 레슨을 추가로 끊었습니다. 오전반은 이름이 다 무슨 무슨 주부반이더라고요. 더 주요 소재 주부반. 반 이름이 왜 저런가 싶었는데 가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오전 시간엔 회원의 99%가 여성 어르신들이었습니다. 99%란 말은 섬찟합니다. 남자가 한 명이 있다는 것은. 아마 그 코치님이 남자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저는 저녁반에서 이미 상급자였기 때문에 오전반도 상급 레인에 들어가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쯤 전 지난 설 연휴 전에 마지막 수영을 하고 나와 혼자 샤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레인의 1번 언니. 괄호 열고 수영 레슨 때 가장 선두에 선언언니. 추정 나이 55에서 60세. 괄호 닫고. 가. 제게 다가오시더니. 집에서 직접 만든 거라며 불숙 해초 마사지 팩을 권하셨습니다. 감사하다며 얼굴에 찍어바르기 시작했는데 언니께서 갑자기 아이고 내가 졌다 졌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지금 1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랐던 제가 네? 하고 되묻자 1번 언니는. 2번에 정 쓰고 싶으면 2번 서. 왕언니가 양보한대. 라고 하더군요. 양보? 운전하다 로타리에서 해야 되는 그거? 네. 난데없이 무슨.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멍하니 팩을 펴바르고 있는 제게. 그 언니께서는. 원래 아무나 레인에 끼워주지 않는데. 제가 수영을 좀 하는 것 같아 특별히 끼워주는 거다. 원래 처음엔 아무리 잘해도 중급반에서 두 달은 굴러야 올려주는 것이고. 굴러야라고 진짜 말씀하셨대요. 일단 들어오면 같은 레인 사람들에게 밥을 사거나 떡을 돌려야 하는 거다. 제가 이럴 때 자주 꺼내는 예를 드는 문학 작품이 있어요. 뭔데요?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네. 네.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모두가 갇혀 있으면요. 네. 치졸해집니다. 저는 그냥 끼워주는 거니 운이 좋은 줄 알아야 한다. 근데 자기가 안 그렇게 생겨서 기가 좀 센 것 같다. 등등 총알처럼 말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는 본인이 아니라 글 쓰신 분이죠. 한유정씨. 말을 듣다 보니 퍼뜩함이 오더라고요. 주부반에서는요. 줄 서는 순번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같은 레인 안에서 뿐만 아니라 레인과 레인 간에도 서열이 있던 거죠. 근데 처음 본 제가 감히 상급반물에 뛰어든 것도 모자라서 맨 끝자락도 아닌 선두 바로 뒷자리를 꿰찼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지금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사실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이거 이끼. 이끼. 이끼 못 보신 분 없죠? 윤태우 작가에. 네. 사실 저녁반엔 정해진 순번 같은 게 없어 몰랐거든요. 저녁반에선 제일 빠르다 싶은 사람만 손두로 세워놓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눈치껏 자기 스피드를 가늠해서 자유롭게 출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퇴근 후 운동하러 오는 반이라 회원 구성도 늘 들쭉날쭉해서 정해진 순번도 있을 수 없고요. 하지만 여기는. 그래서 저는 오전반에서도 내가 좀 빠른 편이니 앞에 서면 되겠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두 번째로 쓴 거였어요. 근데 원래 2번이었던 왕언니. 괄호 열고 나이가 가장 많은 언니. 65세 이상 추정. 괄호 닫고. 를 제껴버리기까지 한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세계의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괘씸한 젊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실력.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읽어만 드리고 있는데 청취자분들이 제 감정을 지금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먹먹. 답답해요. 가슴이 먹먹. 사일런트 힐에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온 이상 다시 원래 세상으로 사바세기로 돌아가시고 없어요. 여기에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요. 사실 실력으로 보면 제가 선두에서도 되는 속도인데 그나마 제 딴에 눈치를 본답시고 두 번째 선거였는데 말이죠. 대충 눈치가 짚혀서 저는 1번 언니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고 1번 언니는 앞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며. 열심히 하면 1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그때는. 해초 마사지 팩을 갖다 주며. 진심으로는 설렁설렁해라. 그렇죠. 그 말이 맞는 거겠죠. 조심해라죠. 다행히 우리 레인 전용 수영 모자가 하나 남아 있으니 다음 시간에 죽어가겠다는 말씀을 남기신 후 무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용 모자가 있다고요? 이건 당 색깔 아니에요. 공기 저항을 최소로 줄여서 팀 전체의 실력 강상에 도모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이상 방송국에서 팬클럽들이 들고 다니는 풍선 색깔 아닙니까? 그죠? 네. 초고추장 색깔의 새빨간 수모던데. 아이고 수영 가기 무섭더라고요. 씻고 나와 머리를 말리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난 두 달간 수영을 하는데 뭔가 태클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긴 합니다. 수영할 때 출발하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다른 회원분들이 몸으로 막아서는 느낌을 너대여섯 번 받았던 것 같고. 아 몸으로 막아서는. 아 앞에 그분보다 허벅지가 좀 둔하신 분이에요. 오감이 둔하지 않구나. 그렇습니다. 허벅지 뭔가 왔던 것 같긴 한데 이 정도일 겁니다. 인사를 건네도 왠지 재인사만 안 받으시고 서로들 간 반갑게 인사하셨고. 그땐 제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레슨 전에 온수풀에 들어가 몸을 좀 녹이려면 먼저 들어와 있던 그분들께서 갑자기 자리를 넓혀 앉으며. 대형을 퍼뜨려요. 싱크로나이지드 하듯이. 정확하게 텄세죠. 텄세. 우와. 지금 알았어요. 계속 그 얘기하기야.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요. 넓혀 앉으며 들어갈 수 없게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요즘 젊은 것들 어쩌고 하며 예의 운운했던 말들도 스치듯 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들이라고 크게 말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밖에 있는 수많은 다른 젊은 것들 얘기인 줄 알았죠. 저는 나름대로 예의가 바른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두 달 동안 나름의 왕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겁니다. 오히려 주부반이 텄세가 심하다던데 별로 그렇지도 않은 걸? 이라고 생각했었고요. 주부반이 텄세가 심하다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군요. 이게 그게 참 신기하네요. 저도 수영을 꽤 오랫동안 했었고 수영을 되게 좋아해요. 수영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는 다른 운동과 비해서 정말 외로운 운동이라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수영을 하는 동안 제 숨소리밖에 잘 안 들리잖아요. 피트니스 클럽에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에 맞춰서 뭔가 영향을 받는데 수영은 진짜 온전하게 내 숨소리 들으면서 계속 반복한 운동에서 진짜 그렇게 고립되는 걸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즐기게 되더라고요. 되게 그 수영의 좋은 특성 중에 하나라고 운동으로서의 수영으로서 좋은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주부반만은 아니다. 그거를 특징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단체 운동화되어 있거든요. 주부반만은 저도 동일한 이유로 집에서만 프리웨이트를 하는 걸 즐긴단 말이에요. 다 갖다 놓고 실제로 피트니스 체육관에 나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혼자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제기 이런 걸 안 모르겠는데 수영을 할 때도 허벅지가 엄청 튼튼해진다는 제기. 근데 진짜 저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아침에도 많이 갔었는데 저는 강습반을 간 적은 없고 그냥 자유수영이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어서 그랬나? 이것도 지금 자유수영인 거죠? 아 그리고요? 남자는 안 괴롭혀요. 아 그래요? 네. 남자는 그냥 둡니다. 왜? 우리 코치님이 게이가 아닌 이상 남자는 그냥 둡니다. 너무 많은 걸 되게 빨리 알려드리게 되네. 안성준 군한테. 남자는 안 괴롭혀요. 보시죠. 돌이켜 제 모습을 떠올려보니 딸을 당하면서도 혼자 씩씩했던 제 모습이 철양하기도 하고 머쓱하기도 하고 좀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살면서 왕따를 당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대 초반 미국으로 1년 어학연수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대학 부속 어학원에 들어간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1, 2학년 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교환학생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이 아니되어 부모님 집 기둥 반절을 뽑아 떠나온 어학연수였던지라 죄송한 마음이 컸거든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프리토킹 가능자가 돼서 연수비에 뽕을 뽑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했죠. 한국인끼리 어울려 다니는 그룹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다니면 편하게 한국말만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어실력도 정체될 것 같아서였죠. 일부, 일부 어학연수 가는 곳의 특징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왕따가 된다. 그러다 한 학기를 거의 다 마쳐가는 어느 날 같은 어학원에 있던 나이가 좀 지긋한 한국인 오빠 한 분이 저를 조용히 학교 앞 서다벅사로 나오라고 시키더군요. 그 오빠랑 같은 수업 하나를 듣긴 했지만 지냈던 것도 아니고 얘기도 별로 안 해봤는데 왜 날 부르지? 하면서도 쫄래쫄래 나갔습니다. 혹시 대신가?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일이면 더더욱 빨리 거절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타벅 땡에 도착했더니 그 오빠는 야외 테이블에 앉아 최민수 포스로 담배를 하나 피워 물고 있더군요. 오빠는 자기가 인생 선배로서 제게 해줄 말이 있어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 한 시간가량 오빠가 말을 했고 저는 네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는데 계속 들어도 이 오빠가 저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건지 전혀 모르겠는 겁니다. 이것이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 체벌할 때 체벌당하는 학생이 듣고 있을 때의 그 말의 느낌이죠. 말을 계속 길게 하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우물우물하며 일괄성 없는 느낌이었던 것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 거죠. 계속 그런 소리 하죠. 야 선배들이 너네들 얘기하면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근데 너네들 지금 뭐하는 거야? 저희가 뭐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맘도 못할 거야. 그렇죠.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뭔가. 저희가 뭐랬는데요? 점점점. 어서 말 대답이야. 그때 쓴 일기를 보면 이 두 가지 말을 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1. 네가 부유한 집에서 잘 자란 아이인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인생은 돈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고 일단 고백해 주셨고요. 2. 미국에 왔다고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잊으면 곤란. 이 말은 자기들과 놀아라. 라는 뜻이겠죠? 일기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적혀 있어요. 그 당시 일기에도. 전 이분 좋은 분 같아요. 감이 안 오려면 이렇게 끝까지 안 와야 돼요. 진짜입니다. 감이 안 오려면 끝까지 안 와야 돼요. 끝까지 안 와야 돼요. 중요한 얘기네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벌레 프루프죠. 물론 저희 집이 아주 못 사는 건 아니었지만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람한테 돈 자랑을 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또 이제 한국 떠나온 지 겨우 6개월 됐는데 제가 한국인인 걸 까먹는다니 제가 무슨 기억상실 환자도 아니고 한참을 더들던 오빠는 어쨌든 나는 할 말 사했으니까 이제 간다며 최민수 톤으로 퇴장했고 저는 커피 잘 마셨다고 예의바르게 인사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체 나를 왜 부른 건지 모르겠더군요. 정확한 답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게 감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맞는 답입니다. 한 얘기가 없잖아. 난 커피를 마신 거야 그냥. 하지만 궁금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역시 그 오빠를 알고 있는 다른 한국 여자의 하나가 제게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 어제 션 오빠한테 혼났다며? 션 오빠. 왜? 네. 제발 영어 이름을 지었으면 그냥 오빠 후참 뒤에 그건 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국인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것인가 봐요. 아니 그런 거를 좀 격차를 없애려고 영어 이름 뒤에 호칭 오빠 누나 이런 걸 빼려고 영어 이름 지어놓고 회사에서도 가끔 그런 거 한다잖아요. 최근에 직급 간의 그런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데이빗이라고 부르고 영어 이름을 붙이는데 결국 데이빗 과장님 하면서 결국에는 직함 다 붙이면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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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기만 할 뿐이라고. 그냥 세례명이죠. 션 오빠. 션 오빠한테 혼났다며? 저는 커피 한 잔 같이 마시긴 했지만 혼난 적은 없다고 말했는데도 그 애는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넌 혼난 거야. 자초지정은 얘기해줬습니다. 그 애의 말에 따르면 그 오빠가 저를 부른 이유는 이랬습니다. 그 오빠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 무리가 있는데 다른 한국인 그룹보다 이 그룹을 솔직히 제가 좀 더 멀리 하긴 했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볼성 사나운 짓만 골라 했기 때문이죠. 영어 배우러 와서 맨날 한국인들끼리 코리아타운 노래방으로 놀러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됐지만 뭐 이건 저한테 딱히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니 그렇다 치고 캠퍼스 아무데서나 우르르 몰려가서 담배 피고 침뱉기. 각자 음식을 한 가지씩 가져오기로 한 클래스 파티에 김치를 갖고 와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낯설어서 사양하는 외국인들에게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하고 그래도 안 먹자. 너 코리아를 무시하는 거냐면서 바락바락 화내서 분위기 엿같이 만들기. 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나라망신이잖아요. 나라망신은 중요하지도 않아. 최소한 자기들은 햇님으로 보이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저 이디엇. 근데 그게 나라망신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나라망신 자기들 망신. 제가 요약할 때 교수가 무슨 말 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인 학생들 어때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는 그렇게 카테고라이즈 하거나 오버제너럴라이즈 하는 거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은 어떻더라. 그런 말만큼은 내가 웬만한 말하는 사람인데. 사람 인대를 전제로 하긴 했어. 이것들은 진짜 내가. 전제로 하긴 했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더라. 중국 사람은 어떻더라 라는 말을 절대 안 하는 게 자기의 어떤 지론이긴 한데. 굳이 한 가지 놀란 기억이 있다면.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자기들끼리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거를 본인들이 불러서 혼내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끼리. 그러면서 하는 근거가 너가 이러면 모든 한국인을 욕보이게 하는 것이다. 한국인 망신시키지 말아라는 포인트로 조언을 하는 거를 들었대요. 어디서 건너 건너 들었겠죠. 그 점이 되게 놀라웠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개인으로서 와 있는 건데. 그들의 행동을 국가로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스스로들 그거를 제압한다. 긴 한국사가 보여준 이상한 문제점. 누적시킨 이상한 문제점이죠. 무슨 상황이 있어도 민족주의를 주입시켜버렸죠. 그 점이 되게 특이하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많은 유학생들의 특징 중에. 그 점을 자기가 발견하고 되게 놀랐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월드컵 응원할 때 빼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한국인들은 웬만하면 한국인이려고 그러죠. 참 놀랍게도 말입니다. 심지어 아직 안 끝났어요. 김치 안 먹는다고 분위기 역같이 만들기. 모처럼 파티를 열어서 각국 학생들을 초대한다길래. 지들끼리 안 놀고 웬일인가 싶어 가봤더니. 한국의 자랑스러운 음주문화를 알려주겠다며 폭탄주 만들어 매기기. 이거 엄청나게 큰 특징이에요. 저도 느껴요. 그러니까 술을 진짜 자랑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러고서 외국인들하고 술 먹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술도 안 쎄거든. 쎄 건 아닌 거에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거 이상한 걸 판단하나? 술을 많이 마시는 거를 정말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했던. 자랑 아니에요. 뭔가 좀 할 말이 없으면 결국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어색하면 술로 푸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술 좋아하는 건 그냥 중독자로 보면 볼까. 그렇잖아요. 보통. 저도 아마 유학생활 초기에 했던 제 행동들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중독자라든지. 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데. 무슨 좀 어색해도 술을 마시고. 저놈은 리빙 라스베가스다. 너도 막 건배 뭐 이러면서. 그거를 아마 저도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하여 술을 한국 술 문화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하나가 더 있죠. 왕게임하면서 스위스 여학생과 대만 남학생 억지로 러브샷 시키기. 이런 거 이제 한번 고소를 당해봐야. 누가 물어보면 같은 나라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찌질한 그런 무리였습니다.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들을 무시한다고 생각됐나 봅니다. 원래 진상 많이 떠는 사람은 진상 떤다고 눈 흘겨보면 바로 그 인터넷에 유명한 문장이 나오죠. 야 뭘 봐. 너 내가 땡땡이라고 존나 무시하냐. 바로 그게 나오죠. 내가 만만해 보이냐. 일부러 멀리한 건 맞지만 대놓고 깔보거나 예의없게 군 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여기서 다시 그 한국 여자의 말을 빌면. 제가 그 사람들과 마주쳐도 90도로 고개 숙이지 않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면서 입으로만 안녕하세요라고 한 것이 그 오빠들이 보기엔 매우 건방져 보였으며. 한국인을 무시하고 외국인들과만 놀아나질 않나. 놀아난다는 그들의 표현입니다. 파티에 왔는가 싶더니 놀다 말고 가버리질 않나. 등등 신경 거슬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기에. 그 오빠네 무리 내에서는 모두들 저와 인사를 하지 말 것이며. 장보러 마트에 갈 때에도 절대 끼워주지 않기 등 이미 자체 처벌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체 처벌. 제가 아까 언급한 그런 부분인 거죠. 본인들이 기유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어떤 그거를 공고히 하는. 와. 말 걸지 말자 이거. 어학원 학생들은 대부분 차가 없어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다른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어도 마트만은 꽤 월고 사올 것이 많아 꼭 차를 얻어 타고 갔어야 했거든요. 네. 그 션 오빠는 기숙사에 사는 학생 치고는 드물게 차를 갖고 있어서 꽤 많은 학생들을 실어 날라주며 나름의 파워를 누리고 있었던 듯합니다. 아. 차 한 대로 지금 그 무리들의 가운데에 선 거군요. 그러니까 참 찌질함의 레벨은 거의 바닥의 바닥입니다. 산콕대기입니다. 산콕대기. 네. 근데 저는 기숙사가 아니라 삼촌네 집에서 통학을 했고 삼촌이 쓰지 않고 버려둔 고물차도 하나 몰고 다녀서 별로 아쉬울 게 없던지라 저를 향한 그들이 마녀 사냥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약이 오른 션 씨는. 션 씨. 우리 대로 표현한. 션 씨. 우리 대로 표현한. 션은. 네. 션 씨는. 제게 혼끄멍을 내주겠다며 마침내 따로 불러서 저런 암호들을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이 정도로 쌓여있던 문제를 결과적으로 하나도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이 션 씨의 화술이라든지 어떤 그 뭐랄까 똑똑함 정도를 엄청 비웃게 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참아왔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 근데 하나도 전달을 못했다. 자체 징계도 하면서. 아니 저게 지금 자체 징계를 몰라? 자체 징계에 고통을 받지 않아? 이러면서. 사실은 이런 류의 그런 거는 자기들이 짜치기 때문에 워딩을 찾기 힘들 거예요. 한승준 군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자체들이 짜쳐서. 짜친다라는 표현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표현하죠?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맞지? 시시하죠. 짜친다 무슨 뜻이냐? 자기가 직접 말하면 되게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실 수 있죠. 그거를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눈치챘으면 좋겠는데 절대 눈치를 못채니까 계속 돌려 말한 거잖아요. 사실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눈치챘더라도 눈치 못챈 척 계속하는 게 저 같아서도 그랬을 것 같은데. 뜬금없는 얘기 하나 하면요. 많이 짜치고 지가 찌질하면요. 자꾸 외국에서 민족주의로 도망칩니다. 외국심으로 도망칩니다. 엄청 편안한 집이에요. 민족주의나 외국심으로 도망 안쳐도 자기 쪽팔릴 일 안 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 오빠가 했던 말을 다시 살펴보면 1. 부유한 집 어쩌고 한 건? 들은 사람이 계속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너 차 좀 있다고 잘난 척하냐? 는 의미고. 그렇죠. 꼬물차. 2. 한국인 뿔이 어쩌고 한 건? 외국인들이랑 놀지 마시X랄 이란 뜻이었던 것 같더군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대놓고 너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윽박을 지르던가 재수없다고 욕을 하던가 하지 사람 헷갈리게 말입니다. 다행히도 다음 학기가 되었을 땐 제 성적이 많이 올라 어학원 수업 대신 대학 수업을 들을 레벨이 되는 통에 그 사람들을 다시 마주치지는 않게 됐고 학생 주차장에서 한 번 스치듯 마주쳐서 손을 흔들어 인사한 것이 이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무의식 저편에 내가 왕따였다니 하는 작은 스크래치를 남긴 사건이 됐죠. 이분의 사연이 이야기가 들을 만한 게 많아요. 보시죠. 아직 안 끝났죠. 반입니다. 반. 어학년 수 시즌은 이제 여기서 끝났고요. 네. 에피소드는. 다음에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몇 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기억에 남았던 왕따 사건은 대학생 때 문학학회 MT에서 있던 일입니다. 나름 문학 소녀라고 자부하던 저는 1학년 때 과 문학학회에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문학 책을 읽고 세미나를 열어 토론을 한다고 하니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독서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선배들도 많이 만나게 됐고 소설을 읽고 세미나도 해보고 학회 문집에 낼 글도 써보며 그럭저럭 즐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근데 2학년 초 강촌으로 떠났던 학회 MT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쯤 됐나요? 다들 퍼마시고 뻗을 사람은 뻗고 남은 사람들은 각자 모여서 두런두런놀고 저는 혼자 핸드폰으로 문자질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동기 여학우들 3명이 다가오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뭔데? 라고 묻고 애들 취했나? 라고 생각한 순간 그 셋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한똑은요? 어? 무릎 아프게 왜 저래? 무릎 아플 것을 일단 걱정하고요.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 중 부학회장이었던 여자아이가 제게 지난 1년 동안 괴롭혀서 미안해 라고 하더군요. 차다가 봉창을 두들기는 소리가 딱 저랬을 것 같습니다. 저 이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인생에 완벽한 실드가 쳐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3명도 참 그런 게 어떻게 1년 동안 싸돌림을 해놓고 괴롭혀놓고 실패할 수가 있어. 전혀 능지를 못하게 할 수가 있어. 참 효용성이 없는 괴롭힘인들이야. 뭘 한 거야 1년 동안 도대체. 두X님들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진짜 소심한 복수를 진짜 연달아서 했나 보다. 그쪽 안 바라보고 웃다가 개오면은 잠깐 고개 숙이고 이런 식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괴롭힌다는 소중. 밥을 다른 자리에서 먹기. 하지만 밥 먹는 사람은 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짜네 뭐 이런 거. 뭔 소리지. 아무리 생각해도 쟤들이 날 괴롭힌 기억이 없는데. 저 아이들이 같은 학회 내에서 유일한 동기 여아구들이긴 했지만 저는 학회 밖에 친한 과 친구들이 따로 있었고 그 친구들과 같이 수업도 듣고 밥도 먹고 생활도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날 괴롭힌다는 건지. 그럴 틈이 있었나.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뭐랄까. 글을 쓰신 분도 약간의 복수심 때문에 난 진짜 몰랐는데 이렇게 하신 건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헷갈릴 정도로 아예 모르시네요. 되게 강하게 그걸 강조하시는데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좀 황당하긴 할 수 있죠. 이게 사실이면. 대체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아 그래? 그랬구나. 몰랐어. 괴롭힌 사람 입장에서 진짜 허무한 대답이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어 괴롭혔어. 되게 괴롭혔다 너. 뜬구름 잡는 얘기들. 아 그랬니? 진짜 괴롭혔니? 뭐 이러면서. 그때 뭐 너 그런 거로 소개해 주겠구나. 그때 너 왜 들어갔을 때 방에 아무도 없었지? 어. 원래 또 우리가 다 있었었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너 온단 소리 듣고 우리가 다 나간 거거든. 아 그랬구나. 정말 괴로웠어. 너희들이 없더라고. 그때 제 대답을 들은 부학 회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렇죠. 일그러지겠죠. 뭔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쨌든 부학 회장은. 큰맘 먹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할 말은 끝까지 다 해야겠다고 결심한 듯.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동안 저만 쏙 빼고 자신들끼리 시간표를 짠 거든. 개소리하고 있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티가 너무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니 저는 이 부학 회장 및 이 친구들에 대해서도 불쌍한 게 이렇게까지나 사람이 필요합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네. 알았어요. 일부러 자기들끼리만 연락해서 어울려 다닌 것. 그냥 그걸 산다라고 표현해요. 삶을 살아가다. 생활. 생활한 게 왜 미안해. 원죄의식이 있구만. 아니 자기들끼리만 연락을 하는 거는 자기들끼리만 아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공적인 행사에서 야 일로와 우리끼리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내일 3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럼 그래 그러자 이러면서 우리는 걔를 따돌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저도 되게 오랜 세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를 따돌렸어요.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분이 저를 절대 못 만나도록 미안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부러 부산 사상도 안 갔다? 외로우라고? 그렇죠. 그런 개념이네요. 세미나 때 일부러 제 옆에 앉지 않은 것. 저도 지금 일부러 문재인 의원 옆에 안 앉아 있어요. 제가 일부러 공중파 안 나가고 말하는 게 비슷한 거 아니에요. KBS야 사과하세요. 제가 네이저 씬을 완전 따돌리기 때문에 제가. 그 채널 막 할 때 인기가요 할 때 일부러 밖에 스케줄 잡고 이러고. 인기가요 절대 안 나가려고 내가. 인기가요 이 새끼들이가. 세미나 장소를 일부러 머나먼 다른 학과 건물로 잘못 알려준 거. 이런 게 이제 좀 나쁜 행동이긴 하죠. 일부러 잘못 피해를 준 거니까. 그렇죠. 등등. 저는 꿈에도 몰랐던 괴롭힘 내역들을 고백하고는 저를 왕따시켰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제가 학회활동을 등한시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니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학회활동을 등한시했는데 왕따하면 안 나오죠. 초멍청이들. 부학회장의 말을 듣고 보니 서로 간에 오해가 좀 있었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갈 땐 몰랐는데 사실 우리 학교 까네 학회들은 전부 운동권의 향기가 아직 묻어있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아직 4대강 브레이커가 등장하기 전 호시절이라. 아 이명박 정부 전이었다고요. 학생들이 정치라는 것에 별 관심 없이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 이상의 대통령들을 법뿐 만나보면서 정치에 관심이 많이 생겼지만. 어쨌든 그 호시절엔 저도 예외가 아니었고. 게다가 20살인 나이 정치에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문학 학회에 들어간 건 그냥 소설만이 있고 싶어서 들어간 거였지. 학생운동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당시 보기 드문 열혈 학생들이었던 부학회장이 세미나 주제로 뽑아오는 책들이 별로 제 취향이 아닌 게 많았습니다. 문학 장르가 아닌 것들도 많이 들고 와서. 제가 아 이건 좁은 의미로 따지면 문학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소설 같은 거 읽으면 안 되나? 라고 반론을 제기했던 적도 있죠. 그때 부학회장이 커리큘럼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세미나에 안 하도 된다고 하길래. 저는 알았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책이 선정될 때 세미나를 쉬었습니다. 근데 안 들어와도 된다고 한 부학회장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문학을 읽을 때만 세미나에 와도 된다라고 저를 배려해준 걸로 이해했는데 부학회장은 절이 싫으면 중이당하라고 언포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경고를 꼴락 무시하고 세미나에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제게 분노한 부학회장은 저를 왕따시키고 왕따형 1년. 집행유예 없음. 남은 동기 여학생들 2명을 주동했고 저는 졸지에 1년간 왕따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전해들은 이야기죠. 저도 문재인 의원한테 전해주려고 볼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아무튼 그렇게 왕따통 모아 사과를 한날 한시에 받고 있자니 기분이 참 뭐랄까 참 예상밖의 일이라 어떤 기분이 들어야 하는지도 무지하게 헷갈리더라고요. 황당해서 화가 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웃기도 뭐하고 슬픈 것도 아닌데 뭔가 계속 황당하고 착한 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 와중에 3명 중 1명은 급기야 사과하다. 울기 시작하고 근데 전 지금도 궁금한 게 습적 보니까 그 이유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럼 갑자기 와서 사과를 한 거죠? 너무 불쌍해 보였다고 생각했나 봐요. MT를 갔을 때 저만 해도 저도 이분을 한유정 씨를 이해는 해요. 전 혼자 술 마시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술 먹으려고 MT 갔거든. 그리고 라면도 나눠 먹는 게 맛있지만 그렇다고 굳이 누군가와 대화를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술도 있고 라면도 있잖아. 괜찮은 자리야. 바깥에 물도 흐르고. 친구 필요 없다고. 혼자 마시고 있는데 불쌍해 보인 거야. 그 셋이 울기 시작한 거지. 누가 먼저 할까? 이게 다 우리 때문이다. 쟤 어떻게 1년 동안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제 위로를 해주자. 우리가 너무 심해서 저렇게 혼자 술을 먹고 있다. 용서까지 하는 어떤 쾌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1년 동안 완벽한 왕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극적으로 용서를 해서 극적 화해를 하게 됐다. 그렇죠. 이 와중 3명 중 1명은 급기야 사과하다. 울기 시작하고. 그러자 꽐래가 돼 있던 선배들은 하나 둘 좀비처럼 무슨 일이냐며 몰려들기 시작하고. 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한 폭의 지옥도 속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더군요. 네. 지금 다시 떠올려도 역시 저때 들었던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네. 별로 좋지 아니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이 밖에도 곰곰이 돌이켜보니 국민학교 4학년 때 부산으로 전근 가신 아버지를 따라 부산에 잠깐 살았을 때 애들이 왜 너 서울말 쓰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의 어조에 섞인 시비를 읽지 못하고 나 서울에서 왔거든 하고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가 잘난 척하는 서울촌년이 되어 피구할 때 저만 공에 두들겨 맞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것은 어느 동네에서 어느 동네로 이사가도 겪는 일이죠. 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수영장에서 머리를 말리며 계속 이렇게 왕따와 관련된 옛날 기억들을 쭉 떠올려보다가 문득.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간 거군요. 머리 말리는 동안. 그러겠어요. 한두 번이면 몰라도 상습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찜찜해졌습니다. 이거 무슨 보도에도 한 번 나온 적 있잖아요. 괴롭힘을 당해서 성선상담센터인가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하시는 분이 너한테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라고 물어보는 그 녹취하는 게 방송에 나온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너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 이러면서 의심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상담. 보죠. 마치 내가 속한 어느 무리에 또라이가 한 명도 없고 다 너무 좋은 사람만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곳에서의 또라이는 바로 나다. 이 구역의 또라이는. 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비슷하게 등골이 서늘한 느낌이었죠. 네. 사실 주위 사람들은 다 나를 버거워하는데 나만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어제는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아 두문 불출하며 육아를 하고 있는 친구 K양을 위로차 방문했다가 이 일련의 이야기를 서너놓고. 내 언행의 왕따를 하고 싶게 만드는 뭔가가 있나? 솔직히 말해봐. 내 성격 많이 못 났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마침 심심해 죽으려고 하던 K양은? 이 지루한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준 후. 심심해 죽으려고 하던 분들. 지금 몇십만 명 더 있죠? 여기에 네가 딱히 성격이 나쁜 건 아닌데 좀 눈치 없이 마이웨이인 건 있다. 라며 요즘같이 예민한 때는 눈치 없는 것이 곧 민폐다라고 하더군요. 아 중요한 문장이네요. 요즘같이 예민한 때라는 건 어떤 시국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어떤 분노와 증오지수가 올라와 있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후자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나 사람들이 전쟁터보다 많이 자살로 없어지는 나라. 그렇죠. 예민하다. 총기 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총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요. 눈치가 없다라. 근데 그 눈치라는 건 대체 어느 수준까지 봐야 되는 걸까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도 없으시기 때문이죠. 한유정 씨는. 눈치가 1도 없다. 뭔지 알아야 얼마가 필요한지를 얘기해 주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속한 집단에서 정해진 룰을 어긴다거나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학교의 일은 좀 예외인 듯 싶네요. 제가 부학 회장 입장이었으면 좀 화가 났을 듯. 제 돈을 주고 운동하러 다니는 곳에서 제 돈을 또들여 회원들에게 밥을 사고 떡을 돌리고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뻔한 그룹과 억지로 친한 척을 하고 올려다녔다면 저는 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시간과 돈을 벌여가며 노력해서 제가 얻게 되는 건 대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자주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그 당사자한테 문제가 있는 게 맞나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긴 사연. 감사합니다. 일단 안승준 군과 저의 의견이 매우 상반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그렇죠. 이런 얘기 있으면 저는 맨날 이분한테 감정이입하잖아요. 아, 네. 안다. 그렇죠. 안승준, 모르겠다. 그런 면에서는. 안승준 군의 견해를 먼저 듣겠습니다. 아니, 근데 견해나 마나. 저는 물론 이분의 입장이 돼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UMC하고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분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눈치 혹은 현실적, 세상이 관계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기득권이 만들어낸 어떤 단어지 실제 하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허상인 거잖아요. 눈치도 마찬가지예요. 눈치라는 단어는 그냥 누군가가 자기 의견, 흔히 말하는 기득권 세력 혹은 역사 속에서의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기 때문에 아, 네 말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니? 라는 말 속에 현실적이라는 단어라든지 그게 뭐 그런 모든 말들은 사실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마이웨이, 마이웨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쓰는 건데 가시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설득하는 모든 말들은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의 입장이라는 건 결국 다수의 라고 불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입장일 뿐이지 그래서 본인의 입장이 있다면 본인의 입장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론서에서나 나올 헛소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시죠. 이론서, 이런 이론서가 어디 있어요? 뮤지션, UMC. 왕따의 아이콘, 명왕성. 명왕성, B612. 혼자 있어요, 저는? 여우 한 마리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유명한 음악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뮤지션들 중에 다수는 음악을 못해요.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친구를 잘 사귀어서 좋은 곡을 받고 좋은 매니지먼트를 받고 언론사와 관계를 잘 쌓아서 이미지를 잘 만든 뮤지션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라는 게 아니에요. 상당수라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들한테는 실력 좋은 뮤지션으로 들리잖아요. 한유정 씨가 생각하는 많은 어떤 분야에 일가견이 있고 탁월하구나라는 사람은 실제로 그것에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점이 삶을 살기에, 내가 어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기에 느껴지는 가장 숨막히는 지점이에요. 저한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못 견디고 명왕성이 되어 이민 왔잖아요, 일로. 이쪽 행성으로. 그런데 저는 시사 PD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사람들이 나이 들고 못생긴 글쟁이들이 모여서 술 먹고 하는 그런 서클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어떤 사람으로 불리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아이슬에서 부른다 그러면 되게들 좋아해요. 뭐 힘이 있는 매체니까 좋아해요. 다만 저는 대화하고 눈치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나를 얼마나 어리고 싸가지 없는 놈으로 볼까. 와서 인사도 하네. 그때마다 저는 지금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부르면 오고 가면 가는 사람들이거든. 아직까지는 나한테 힘이 있거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적인 친화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대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업계에서 오래 못 버텨요. 곤경이 생겼을 때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요. 자기 실력 하나 믿고 일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유정 씨 말해주신 대로 시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소양을 열심히 쌓고 방송을 열심히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요. 시사 문제에 소양이 적고 자기는 그냥 박근혜만 믿고 방송은 되게 못 만들어요. 그래도 친구가 많죠. 저보다 잘 됩니다. 저보다 오래 버틸 거예요. 그게 사회예요? 그걸 이제 느끼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유정 씨가. 수영 주부반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영 주부반은 벗어나서 다른 데 가시면 되잖아요. 조작반 가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 겪은 바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최초에 알려진 드라이한 어떤 행위의 목적, 행위의 과정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실제 과정은 다 사람이다. 그래서 지저분하다. 그렇다면 지금 UMC님이 제 의견이 이론서에나 있을 것 같은 쓰레기다라는 거는 실제로 그것마저도 현실적인 적용이 불가능한 거다. 제가 현실적으로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당사자한테 진짜 문제가 있는 거냐라는 대답이었을 뿐인데. 그래서 저는 그 답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한테 문제 없다라고 대답을 한 건데 UMC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는 당연히 속물이다. 본인 한유정 씨를 좋아해요. 갑자기? 네, 동생 같아요. 그런 태도가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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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비슷한 경험선상에 있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척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동생 같다 뭐 이런 거. 그거 되게 나쁘다. 그럼 카테고리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되게 나쁘네. 우리 동생 같은데 언제 차나 한잔하고. 딸 같아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스위스 사람에게 러브샷을 시켜보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동생 같다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미 동생, 친구 같다라고도 안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저는 하여간 같은 저하고 비슷한 전투를 하고 있는 어떤 전우를 보는 것 같다. 이분이 지금 그냥 조그마한 커뮤니티를 얘기하셨는데 직장의 이성격을 들고 가면 개고생하실 것이다. 잘될 거야라는 어떤 그런 입에 발린 용기보다는 진짜 고생은 할 거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었다라는 게 UMC의 어떤 포인트군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거냐 세상이 잘못된 거냐라는 드라이한 질문에는 세상이 잘못된 거라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세상은 영원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죠. 영원히 그대로입니다. 그 포인트에서는 그냥 안순근 이야기를 들으셔도 제 얘기를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상징적이에요. 이 생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요파 씨의 청취자다라고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동생 같냐? 당신, 당신, 당신. 아니, 뭐 형, 누나, 할아버지, 할머니. 당신, 당신, 당신 이거구나, 뭐지? Love Actually 보면은...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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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ll I want.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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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당신 얘기. 네. 세상을 본 요파 씨 청취자의 소감. 네. 같은 사연을 보내주신 한유정 씨. 매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V-O-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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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